변호사님 또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 참 잘하셨던 게 무게를 재는 걸 한 겁니다. 종이 무게. 종이 무게를 재고 두께를 재고 측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거부를 했는데 우리가 강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무게를 쟀을 때 무게가 문제가 없는 수치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정이 무게만 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룻배로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선관위가 강하게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가 무게 재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정확한 제가 시간은 모르겠는데 정말 일단은 30분은 이상이고요. 아주 장시간 동안 변호사들이 강하게 싸웠다. 그런데 무게 재는 것은 선관위랑 싸우는 시간이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선관위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는 했는데 마치 제 느낌은 이거를 원래는 그냥 허용해 주려고 하다가 살짝 튕겨주는 그냥 해 주면 조금 티가 나니까 잠깐 좀 튕겨줬다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한번 재보시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가벼운 거부를 몇 번 한 다음에 허용을 해 준 원래 허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 눈치가 보였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어쨌든 이제 무게를 재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 나왔고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연수구을하고 양산을에서 인천연수구을은 한눈에 딱 봐도 종이가 빳빳하고 아주 무거워 보이는 종이가 확실했고요. 그리고 인세 전문가도 인천연수구을에서의 종이가 일단 들고 다닐 때 흔들리는 그런 모습만 보고도 종이의 두께와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와 영등포에서는 종이 휘는 정도가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를 보기만 해도 딱 봐도 아, 저거는 백모조지인 것 같다. 느낌이 딱 들었다고 합니다. 보자마자. 그리고 양산을에서도 이제 뭐 이제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100장을 짓더니 264g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모조지보다 무게가 약간 더 나가는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종이다. 그리고 양산을까지도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가 계속 나왔습니다. 두꺼우니까 나타나는 증상. 두꺼워서 자꾸 분류가 안 되고 다시 토해내져 나오는 증상이 인천 연수구와 양산에서도 계속됐는데 여기에서는 없었다. 영등포에서는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등포에서는 뭐가 달라졌냐. 봉인이 바뀐 거죠. 봉인이. 바꿔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무게가 달라졌다는 것도 좀 그렇게 놀랍지도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호사님들이 몇 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에게 따로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게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아주 자신감이 있게 봤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거에서 좀 정신 차리고 루페로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까지도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선관위는 절대 거부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무게를 재는 건 감정이 아닌가. 두께를 재는 건 감정이 아닌가. 가로, 세로 수치를 정확하게 재는 건 감정이 아닌가.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루페로 가까이 들어 살펴보는 감정은 한사코 거부를 했고 우리는 또 끝까지 루페로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그걸 요구를 하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선관위가 결코 한사코 못하게 하는 거, 극구 거부하는 거, 그것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투표 용지들이 용지의 두께는 150이 아니라 100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쇄 상태는 이것이 인쇄일 수도 있고요. 프린터라 하더라도 앱선 프린터가 아닐 수도 있고요. 확인을 해봐야 아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쇄 전문가가 그날 들어가서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하는 거는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인쇄의 재단 분량하고 더불어 루페로 확인을 하는 것이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인천영수구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영동포에서도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또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상당히 강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두 명인데요. 하나는 빼빼 말한 사람, 하나는 뚱뚱한 사람. 이 사람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밀착 감시를 했습니다. 루페를 꺼내서 보지도 못하게 계속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직의 부장판사는 협조를 안 했냐. 부장판사는 중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판사는 자꾸 못하게 가라고 했고 어떤 판사는 만지제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은근슬쩍 조금 협조를 하는 느낌의 부장판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끊임없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못 봤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관위가 약간 험한 말을 하고 혹은 이렇게 몸을 밀쳤다는 겁니다. 이게 몸을 밀쳤다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만 일반적인 밖에서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사람이 사람하고 말썸하다가 밀쳤다. 이러면 바로 폭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그냥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관련자 그 한 명이 폭행을 할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한승천 전 위원장님 얘기로는 바로 그 장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중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황당해서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대처를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인사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3분이라도 3분 내지 5분 정도 한 표만 자세하게만 봤어도 됐을 일인데 그 한 표를 자세하게 볼 그 3분의 시간도 허용을 하지 못했고 선관위가 그걸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고 그 3분이라도 자세히 보겠다고 한 그 시간을 변호사들이 그 시간을 확보를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화가 나고 아쉬웠는데 대법관한테 불려갔어요. 인사 전문가가. 불려가서 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냐. 이 사람이 먼저 나를 쳤다.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대법관이 확인을 하고 대법관의 같이 보는 앞에서 함께 검증을 보려면 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이 부분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들 정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변호사들이 이 부분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몇 분의 변호사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쇄 전문가와 제가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수 확인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루페로 볼 수 있는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결국 저한테 해준 말은 대법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 말 한마디뿐이었고요. 안 됐습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은 감정이래 해야 되지 왜 지금 하느냐라는 대법관이 그 말로 그냥 캔슬됐습니다. 이거 끝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게 재는 거하고 측정하고 두께 재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감정은 호용을 했다는 겁니다. 선거지가 조작을 끝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들어보니 성질 났으면 어떻겠는데 옛날에요. 개표장에요. 돋보기 이거 많은 돋보기를 갖다 놨습니다. 개표장에. 이 돋보기 최고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투표용 기구에 돋보기를 대고 봤어요. 돋보기를 대고 보고 했는데 무엇은 거기서 감정을 담아하니까 그 변호사요. 능력 없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부정선거. 자기는 의욕을 했든 안 했든 그 행위가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행위로 되었습니다. 저가 들어갔으면 과거에 이것만 돋보기 가지고 개표장에서 봤다. 지금 뭔 소리 하냐. 그리고 차도 이상한 차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밀려가 차도 갖다 대놓고 보고 그래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느냐. 한눈에 보고 아니면 무효처분 해라. 한눈에 보는 순간 확인하는 것이 개표다. 이게 뭡니까. 아주 단순 작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돋보기도 필요 없다. 망. 아까 망이라 생각하네. 또 망 돋보기겠습니다. 이 쫙쫙 망을 또 대놓고 이제 기표봉을 찍는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중간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럼 망을 갖다 대놓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망에서 이제 약간 0.1미리로 가면 1번 2번 이래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면 무효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아는 것 같으면 룩벨을 대놓고 보는 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확대를 대놓고 증거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들이 지금 뭡니까. 그러라고 우리 조수아 창관인하고 그 인쇄 전문가 창관인한테 창관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대법관님 이거 확인해 변호사 통할 필요 없습니다. 손 딱 들고 여기 문제생이 있습니다.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이 투표용지는 인쇄로 확인됐습니다. 사전투표용지 인쇄 나오면 안 되는데 확인하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확인해 보세요. 딱딱 확인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창관인은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전문가로 더 가지고 손을 들고 이의 제기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수아 창관인은 세 분을 갔습니다. 창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권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변호사들도 스스로 알고 창관인들이 열심히 전문가로서 잘하게끔 서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말로 재검 부정선거 재검 관계 여부를 가리는 데는 변호사들은 무능의 극치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정리하게 되면 영등포 영등포 의뢰 재검표 장소에서는 선관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무게 측정을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두께 측정이라든지 인쇄 상태의 측정에 아주 필수적인 루페를 사용한다든지 전자현미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하나는 평양 150g짜리를 100g으로 다 법원에 있는 걸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게를 재더라도 전혀 문제없다.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제 무게 측정을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 양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조작한 투표지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앱선 프린터로 출력되지 않았을 가능성 다른 기종의 고성능 그런 프린터 혹은 여전히 옵셋 인쇄가 아니고 평판 인쇄처럼 마치 프린트물처럼 겉으로 보이도록 하는 그런 인쇄물이 인쇄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루트베라든지 그 다음 전자혁명을 보면 1분 2분 3분 안에 바로 들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실을 조재현 대법관이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조언을 했겠죠 이번에 무게까지는 됩니다만 절대 루트베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재현 대법관도 적극적으로 루트베나 이런 걸 사용을 금지했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한 두 명의 직원이 인쇄 전문가를 밀착 그렇게 감시하면서 최정 루트베를 사용한 그런 최정활동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인쇄 전문가가 루트베를 들고 하는데 밀착하면서 방해하는 것은 개표 참관 방해입니다. 사실은 원고가 그 선관위 직원 둘이를 지금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해가 그놈은 모가지를 떼봐야 돼요. 그놈의 새끼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놈은 부정선거 은폐하는 같은 공범이에요. 내가 선관위 근무했지만 선관위 직원이 개표 참관인으로 가가지고 옆에 원고의 참관인을 방해한다 그건 뭡니까 몸을 땡기고 밀고 이건 완전 참관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동포 원고는 그 선관위 직원 둘이를 바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개표 참관인 참관 방해했다. 그리고 대법관이 그거에 대해서 또 제재를 했으니까 이건 명확한 증거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변호사들도 확인을 해 줘가지고 그놈은 공무원 생활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이번 건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민경욱 전 의원이 재건 표장에서 또 그런 선관위의 법제과장 김용건 신과 하는 분에게 계속해서 그런 최정 방해가 이루지기 때문에 강하게 그렇게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민 의원이 웬만해가지고는 그렇게 좀 이렇게 행동 같은 것을 그냥 제대로 밀어붙이기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건데 그거를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길 정도 하니까 그 최정 방해 행위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든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정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크대한 제가 볼 때는 악처럼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다 은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개표 창간인이 피고 선관위 직원이 들어와서 그 정도 했다 하면 이건 완벽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도 선관위 지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소고발해가지고 그래 목이 날라가는 꼴을 보여야 됩니다. 날라가는 꼴을 보이야 조심하죠.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이 지시를 해도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원고들은 전 다 고소고발해봐야 됩니다. 고소고발해가 그 놈은 검찰에 바로 불러가야 됩니다. 또 검사들은 또 그런 나라들은 불러가 조사 잘합니다. 왜냐. 직급이 낫고 하니까 억암을 줘야지 해가지고 하면 날려버려야 돼요. 날려버리면 그다음 선관위 직원들은 암만 지시해도 안 움직입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을 해가 안다입니까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발적으로 할 리는 없고 그 사람이 지시를 받아서 분명히 행동해야 될 것이 그러면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거죠. 숨길 것이 없으면 전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자기들이 개포장 관리를 안 합니까 창관인 교육도 시기고 다 하는데 그거는 음면이 창관 방해된다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건 맹백한 창관위원입니다. 옆에 접근해가 따라다니는 것도 그 창관인 상대 본라는 창관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불법행위하는 이런 사람한테 억압 주는 것처럼 이거 적법행위를 하는데 옆에 와 자꾸 그거 하면 사실은 저가 들어갔으면 그 선관위 직원은 아홉창 돌아갔습니다. 아홉창이 아니라 집고만 잡아 떼기장에 졌을 거면 이 새끼가 어디 있어 창관 방해하노 대법관 뭐 하느냐 지금 왜 방치하고 있냐 너 뭐야 딱 이래 보는데 진짜 아우 지금 성질이 나서 못 듣겠어요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변호사도 아니고요 원고도 아니고 자기 권리 못 찾아먹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답답한 미치겠어요 이거요 조슈환 진짜 내가 원고였으면 당장 의자 하나 부셔가 머리 다 터잡았을 건데 이 새끼들아 너희 재금 하나 뭐하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래 썩었나 이랬을 건데 진짜 그래 투정하고 싸워야 될 때 투정 안 하고 멍청하게 있고 일일이 당하고 하는 모습으로 보니까 그 비용이 있었다 어디 갔나 그 말입니다 비용이 비왔으면 비용만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제가 애달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이거 성관위는요 그 성관위 직원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맴백한 부정선거입니다 행위가 그렇지 않아요 지시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관이 금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한성천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원고하고 이번에 원고 측 변호사들이 영등포 올에서 일어났던 참관 방에 대해서 분명히 고소를 해야겠네요 그래야 그다음에 그런 일을 안 할 테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영등포 올 갑에 참관했던 그런 박주연 대표 변호사 외에 그런 일군의 변호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더 이상 그런 소위 재금 표장에서 참관인들에 의한 채정 채정 작업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고소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소고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해냉법을 체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슈아님 다음에 진행상태를 이야기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됐던 것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투표지가 똑같은 문제점 예를 들면 옆에 여백이 다르다라고 하면 여백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열 장이 나왔다 그다음에 백 장이 나왔다 천 장이 나왔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동일 증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천에서 그렇고 아마 양산에서도 그랬다고 더 심했죠 이걸 이제 그럼 대표로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열 장만 뽑아라 한 장 몇 장만 뽑아서 이걸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감정으로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열 장 나오면 열 장하고 백 장 나오면 백 장하고 천 장하면 천 장 다 무효로 해라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2번 그러니까 원고 측 표에 기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재검표가 아니라 이 선거가 유효냐 무효냐 인쇄냐 조작이냐 아니냐를 이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백 장 천 장 만 장 다 이걸 그대로 다 증거 감정 대상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호사님들도 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도 또 계셨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부분은 믿고 있었습니다만 조재현이가 안 받아주잖아 안 받아준 건 맞습니다 안 받아준 건 맞지만 싸워야 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슬금슬금 가서 좀 옆에서 좀 보고는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그때 가서도 대법관은 보면서 감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재현이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덮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날 감정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날 모든 일체의 감정을 안 한다 무게는 왜 쟀는지 모르겠어요 길이는 왜 쟀고 하지만 모든 감정을 안 한다 루페르 본다고 하니까 아 그건 감정이지 않느냐 감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감정 안 한다고 해놓고 애매한 것은 도장이 이렇게 찍힌 거 도장이 막 많이 찍힌 거 이상하게 찍힌 거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유효 아 이거는 무효 자 이거는 인쇄 상태 같은 것도 보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인쇄 상태를 대법관이 완전히 하게 압니까 인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건 인쇄고 어떤 건 인쇄가 아니고 어떤 건 인쇄에서 나오는 가짜 불량이고 가짜 표다 이런 거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능력이 있어도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지금 감정을 한 거 아닙니까 감정을 한 겁니다 자신이 지금 그게 능력이 없으면 더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왜 유효 무료를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판단 기준표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판단 기준표에 전혀 맞지도 않는 생뚱맞은 이게 무효 유효표 판단 기준표예요 접착제 붙어있는 거 찢어져 있는 거 찢어져 있는 거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감정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무수히 나왔는데 그중에 그런 대표가 되는 거 몇 장만 추려가지고 감정 대상으로 넘긴다 나머지는 더 들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들은 얘기인데 이건 아까 했던 거잖아 다른 거 똑같은 거는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거기 잘못됐고요 제가 투표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거일날 일반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관에서 투표용지 원고가 내려옵니다 원고가 내려오면 우리가 워드로 이름을 넣어가지고 중앙선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 원고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줄로 망 표시가 되었습니다 줄로 딱 대가지고 그 좌우에 그 맨 선 좌우에 있는 선이 5mm씩 이렇게 해라고 딱 그 망 표시까지 해가지고 딱 내려옵니다 그럼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인쇄 계약사하고 첨벌을 해가지고 인쇄소에 갑니다 인쇄소에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 공원에서 그거 보고 망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인쇄공들이 또 인쇄를 못하는 수가 있어가 선관에서 그 투표용지를 받아가 또 검수를 합니다 다시 검수를 이렇게 다 합니다 검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표지가 한쪽으로 몰리는 거 이거 다 뺍니다 다 그거는 그 뭡니까 정당 참가인들이 아주 사납게 이의제기하고 그거 하기 때문에 다 뺍니다 원고 투표용지 원고대로 안 됐으니까 다 빼고 정상적인 것만 투표소로 다 보냅니다 또 투표소로 보내기 전에 투표소 단위로 또 검수를 합니다 매수 확인하고 다 검수를 해가지고 투표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도 사실은 애프센 프린트로 하면 그 좌우에 있는 선이 거기 막 투표용지 끝까지 이렇게 인쇄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다면 저 사전투표 매뉴얼에 보면 조정하게끔 돼가 있어요 보면 조정하게끔 빼면서 잘못되면 조정하게끔 먼저 보게끔 돼가 있어요 하고 이상없다 하면 그 다음 딱 하는데 사전투표용지에서 완전히 자나우나 선이 그 끝선에 붙어있다 투표용지 끝에 붙어있다 이것은 인쇄를 했는데 그 인쇄공이 카팅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 다 걸러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급하니까 무더질하게 내가지고 섞었는 거예요 섞어가 서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 사전 여백이 한쪽으로 자나우로 몰린 투표지는 전다 인쇄인 겁니다 그리고 엡션 프린트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좌우에 붙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 변호사들도 인쇄 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그렇다 하면 손 들어갔다 이의 제기하고 그걸 남겨야 됩니다 그 절차를 왜 안 했나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적었던 사람이 가면 옛날에 망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선관에서 납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는 완전 조작질을 했으니까 이것은 인쇄를 아주 거칠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급하니까 그때 집어넣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거기 대법관이 답변하고 하면 전부 다 녹음 녹취가 돼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 제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가지고 이 투표용지 인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쇄 전문가 왔어요 인쇄 전문가님 이선 선생님 확인해 주세요 인쇄 맞습니다 그 다음 저거 뭡니까 프린트 전문가 이거 프린트 맞습니까 프린트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의 인쇄 용지는 다 무효처분해야 되니까 인쇄 용지 가려네 이래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감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9월 1일 날 대법원에 갔을 때 배춘잎 그런 투표지를 등사하러 갔을 때 이제 아마 일부 인천 연수월에 관련된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일부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거기서는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인쇄 흔적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극적인 게 좌측 여백은 크고 우측 여백은 아주 좁은 거 그런 거는 그냥 현장에서 그냥 감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현장에서 바로 그냥 인쇄된 사전투표지니까 선거 무효가 돼야 된다 이걸 강하게 어필했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거죠 조슈아님 그러면 그다음 또 제가 지금 말씀 듣다가 제가 한 가지 또 생각난 게 있는데요 조금 지났습니다만 아까 그 측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게를 재고 룩배로 보는 건 필사적으로 막는 대신에 무게도 재고 두께도 재고 길이도 재고 다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님들이 보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관위가 자를 가져왔습니다 잔데 이제 아주 정밀한 눈금이 있고 투명한 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에 투명하게 케이프를 올려놓듯이 이렇게 딱 위에 자를 올려놓고 아주 정밀한 눈금으로 딱 체크를 해서 딱 길이를 잴 수 있는 저는 이제 그 캘리퍼스를 가져갔습니다만 디지털 캘리퍼스를 가져갔는데 선관위도 그런 자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선관위가 자를 왜 가져왔는가 식리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측정을 하는 거 보니까 좌우의 길이 사이즈 이거는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신이 있겠지 롤 용지로 프린트를 했다면 좌우 그 이제 그 뭐지 그 폭이 맞을 폭이 일정할 텐데 10cm로 똑같을 텐데 이때까지는 들쭉날쭉한 것 같다 심지어는 103mm로 보이기도 했다 상당히 그 그 폭이 두꺼운 것도 보였다라는 그 의혹을 지우기 위해서 오늘은 뭐 정말 제대로 잘 맞춰온 것 같습니다 뒤바꿔쳤는지 봉인이 뜯어졌다는 게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길이도 측정하는 자들을 본인들이 지참해서 열심히 측정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에 위에 다 보고했겠죠 이번에 참 잘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전국을 다 바꾸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했겠죠 계속 지금 이제 조작에 대응하는 방법이 진화하니까 그렇게 이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이런 방송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계속 만들 거니까 지금 박사님 중앙선관위가 암만 대적을 해도 저 이야기하는 대로 그나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인쇄 확인하시고 사전투표인 실사해버리면 완벽하게 끝난다는데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지 실사 실사 사전투표지 실사를 대부분의 아니 사전투표 선거인 실사 예예예 그러니까 투표인이 실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실사 그것만 하면 완벽하게 그게 미국은 그 포렌식하고 수개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캔바스라고 하더구먼요 예예예 직접 현장에가 당신 초튼던전자라고 조사하는데